유튜브에 그린 DOT을 모으고 참가함 네 자는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그럼 마이크 체크에 한 명씩 인사 네 체크 체크요? 네! 나는 아린이야 마이 체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에요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멤버들 보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야 그게 아니야 자기야 그런게 아니야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자리야 자리를 잘못 잡았다 우리 셋이서 우리 셋이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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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대기 때문에 바람에 자기가 먼저 펴잖아 미안해 한 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유리기가 좋더라고요 뭐야 나도 좋더라 유아정 제가 유아정 희미희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희미희미가 최고지 희미희미가 약간 그 노래가 핵하니까 저 노래 자체는 솔직히 희미희미를 굉장히 좋아요 요즘 제가 맨날 듣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이 들었어요 너무 톤이 너무 두지 않불리 다음에 저도 켜서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유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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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피네요 유희미 응 아니 희미 삐뜬 유희미 Tamam 젤 언니 삐쳤다 Seb 유정 지 순윤이 다람쥐 여러분 유빈이 다람쥐 이거 뭐예요? 이거 토끼래요 콜라 아닌가요? 아니 왜 같은 토끼들 왜 달라요? 토끼도 다르게 생겼되겠지 잠깐만 같은 토끼들 왜 달라요 WL 뭐예요? WL 잠깐만 인간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 잠깐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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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크기 기자님들 왼쪽부터 갈게요 이사 예쁘게 써주십쇼 역시 무룸이 우리 무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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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마이걸의 무룸이야 반가워 들어가 많이 불어졌어 구역 안녕 나는 싫음이야 싫어 싫어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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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커포스 넓어지는데 잠시만 안녕 나는... 부참이야 이제 되게 부담된다 맨날 눈이 부어있어 나는 뭔지 아는 사람 왜 밀당이에요? 왜 밀당이에요? 이 밀당이 아니라 제가 아이언에서 인문밀당이 이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밀당이 이런 의미에서도 밀당입니다 넥슨 하이라이트 가슈 나 어떡해 나 부담스러워 아 이거 워킹에서 보여주세요 이제 옆에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네 보여줘 네 안녕하세요 천송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자기가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떡이야 자기가 잘했어 잘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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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 자아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 무슨 명이 자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네요 이게 굴마요 굴마 It's all my girl 벌써요? 넌? 저희가 준비한 커피도 마시게 마시고 조금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멤버 한 명씩 짧게 활동, 남은 활동도 어떻게 미라클에게 한마디 할까봐요 아쉬우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 미라클이 아침부터 우리한테 힘을 줘도 많으시면 우리도 남은 무대 또 열심히 하면서 우리 미라클한테 힘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자리 이렇게 진짜 좋아해주고 많이 좋아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오늘 너 역시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게 무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우리 크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항상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오마이걸 많이 많이 더 예뻐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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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이렇게 날이 너무 더운데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정수리 코링 잘하고 그리고 저희 무대에 열심히 공을 준비했고 많은 스토반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가득한 행복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클래식 파이팅 많이 사랑해주시고 온라이벌 멤버 멤버 한 명 한 명 다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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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멤버들 얘기하고 참 이렇게 크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너무 좋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 크리들이랑 진짜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아이고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끝까지 재밌게 놀아봐요 네! 아유 그래도 지금 많이 덥죠? 네! 제가 연습할 게 있어요 일단 이 햇빛에서 벗어난 뒤 꼭 얼음으로 마실 거예요 알겠죠? 더위에는 차가움을 시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시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크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줘서 만날 수 있으면 이 시간과 크리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클래식 파이팅 우리 건강하게 잘 활동 마무리해서 크리들한테 앞으로 더 자주 찾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크리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사전 녹화와 스펙트업 녹화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일로였습니다 화이팅! 유시아 사랑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